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세계 만 40세 이상의 미시를 소개시켜 드리는 DTV 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미시 65탄 일라리아 스페다 입니다 출생일자는 1981년 2월 27일 올해 나이 41 그리고 출생지는 이탈리아 라티나 그리고 키는 168cm 어땠든 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출연적으로는 두다운 알 드라 비타 그리고 바칸시 아이 까라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직업은 영화 배우인 것 같아요 영화에 관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몇몇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춤추는 연습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직업 댄서는 아니고 그냥 그 영화 컷 찍으려고 춤을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간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미시를 찾아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